홍범도 장군은 1868년 10월 2일 날 양력입니다. 평안도 평양, 지금 평양, 외성 서문 안에 있는 문열사라는 절간 앞에 있는 마을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머슴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홍윤식, 본관은 남양홍씨입니다. 지금 남양홍씨 되신 성씨 가진 분들이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이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름도 성도 안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머슴이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에 우리 여성들은 대부분이 양반, 귀족들 외에는 일반 평민, 서민, 농민 이런 분들의 어머니, 여성들은 성씨가 전에 내려오지가 않지요. 홍범도 장군의 어머니도 성씨도 이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대, 그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머슴이었으니까 당연했죠. 그때만 그 시대는. 그래서 홍범도는 태어날 때부터 대단히 좋은 운명을 갖고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남의 머슴살이 하면서 변변하게 부인 산후 조례를 못 해가지고 7일 만에 피덩이 아이를 놓고 낳고 그냥 눈을 감아 돌아가셨고 아버지마저 9살 때 세상을 떴죠. 그러니까 10살 미만의 홍범도 장군은 천의 고아가 된 겁니다. 7일 만에 어머니 잃고 9년 만에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불운한 생입니까. 그래서 고아가 된 홍범도는 15살 때까지 숙부집에 살았어요. 숙부집도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숙부집에서 농사일 뒷바라지도 하고 또는 들에 나가서 꼴을 베다가 풀을 베다가 소를 먹이고 하는 꼴머슴. 지금은 그런 말이 잘 안 씁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에는 꼴머슴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산에서 풀을 베다가 소를 먹이고 염소를 먹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꼴머슴이라고 했습니다. 홍범도는 10살을 전후해서 숙부집에서 꼴머슴을 하면서 농사일도 배우고 하루 밥 두 끼 얻어먹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대단히 건강하고 체력이 우람하고 그래서 조금 커 성장하면서는 마을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그래서 자기 약가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시대는 양반과 상놈, 지주와 소작 이런 관계가 대단히 심했던 판상체제가 강했던 그런 시절이죠. 아무리 상놈의 자식은 잘생기고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사회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홍범도는 자라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한편 몸을 단련하고 그리고 돌팔매라든가 씨름을 하면서 능력을 키우면서 스스로 몸을 단련하고 청년으로 자라났지요. 그럴 무렵에 나라의 산림살이, 외교, 국가안보 이런 것들이 점차 어려워져갔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아시죠? 일본 제국주의가 최초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강압으로 강화도 조약을 맺고 우리나라의 야망을 보이기 시작한 해가 1876년입니다. 그 후에 1881년 4월에 조선정부는 그때는 고종황제죠. 조선정부는 5군영에서 뽑은 무관 80명을 별기군이라는 군대, 특수군대죠. 그러니까 그때는 양반들, 자식들은 군대를 안 가고 지금도 더러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고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양반 계급들은 군대와 세금을 다 면제 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80명을 뽑아서 별기군이라는 군대 특수부대를 만들고 일본군 공병 소위 호리모토 레이조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근대식 군사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일본 군복을 입혀서.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참 정신이 없었어요. 신식 군대를 만든다고 하면서 일본 군대를, 일본 사람을 불러다가 불러다가 별기군을 만들고 특별 대우를 하고 그리고 일본 총을 사용하게 만들고 이때부터 우리의 국방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있었던 우리 군인들 일반 농민들의 자식들로 구성된 일반 군인들 일반 군인들은 몇 달간, 몇 년간 월급도 안 주고 모처럼 한 달 분 월급을 줬는데 그때는 봉급비라고 그러죠. 그때 봉급을 쌀로 준 겁니다. 쌀로 줬는데 반 이상이 모래가 섞인 그런 봉급을 주고 그래서 마침내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이모 군란, 1882년 6월이죠. 이모 군란이라고도 하고 이모 병란이라고도 하는 군인들이 봉기한 겁니다. 순전히 별기군은 특별 대우를 하고 초선 전통적인 군인들은 학대하면서 일어난 그런 이모 군란이었죠. 그래서 이모 군란이 일어나면서 일본 공사관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당연했던 것이죠. 우리 제나라 군인들은 활대하고 일본에서 들어온 사람이 특별군을 만들어서 우대를 하니까 우리 군인들이 일어나서 봉기를 하고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질렀는데 이때 홍범도는 나이가 15살이었어요. 그때는 군인 나이를 17살이 돼야 군인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홍범도는 우람하고 신체가 아주 좋고 그래서 두 살을 올려서 군인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남의 머슴 생활을 하는 거나 군인이 되나 하루 두 끼, 그때는 두 끼만 먹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자유롭게 군인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의식주를 해결하겠다 싶어서 두 살을 올려서 군인에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15살 때 이렇게 시작된 홍범도의 군인 생활은 나중에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조국을 지키는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군인의 생활로 마무리가 됩니다. 능력이 출중하고 신체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의 평양감령, 평양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평양감령의, 지금 같으면 경찰서 이런 데죠. 평양감령의 나팔수가 됩니다. 제1대 소속의 나팔수가, 나팔수는 군인의 선두에 서서 군인이 행진할 때나 어디 시가를 행진할 때나 훈련을 받을 때는 앞장서서 나팔을 부는 그런 역할을 했죠. 나팔수 역할을 하다가 사격술도 배우고 그런데 그때부터 소년 홍범도는 사격을 했다 그러면 1800중, 일본 군인들이 일본 헌병대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100m 앞에서도 그 불비한 소총으로 앞에 있는 사이다병을 쏘아 맞힐 정도로 1800중이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낸 장군이다. 일본 군인들은 나르는 장군 홍범도 신출 규모라고 총이 백발백중이고 그런 역할을, 그런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청산리 전투나 봉호동 전투에서 그렇게 승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백중의 솜씨를 보여서 상관들을 놀라게 했고 그래서 이런 능력이 인정이 돼서 서울로 차출이 됐어요. 우수한 병사라 해가지고 서울로 차출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난생 평양 변두리에서 살다가 한양 지금은 우리가 수도 서울입니다마는 그때는 한양이라고 불렀죠. 한양에 올라왔는데 그때 한양만 해도 평양에 비해서 물자라든가 사람도 많고 신기한 물품 이런 것들이 평양 변두리하고는 유관되게 발달됐던 한양이었죠. 그런데 홍범도가 들어있는 부대는 치안질서만 유지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조종에서 정치를 잘못하고 탕관오리들이 뇌물을 먹고 감투를 사고팔고 하고 그래서 밀란이 도처에서 일어났어요. 민중 봉기죠. 이 홍범도 부대는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이 밀란을 진압하는 그런 역할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범도로서는 상당히 정체감, 아이덴티티라고도 부르죠. 자신은 모섬 출신의 천안 계급 출신인데 이 밀란의 농민들이 다수가 그때 80% 이상이 농민들인 시대에 정부가 정치를 잘못해서 삼정이 문란했다.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죠. 전정, 군정, 황곡 이걸 삼정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것이 문란해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봉기를 했는데 이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이 봉기하는 농민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넣고 농민들 재산을 뺏어서 관청에서 탈출을 하고 이런 역할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홍범도로서는 자신도 억울하고 분한 천민 계층의 출신인데 자기가 봐도 삼정문란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것을 탄압을 하고 끌어다가 감옥에다 넣고 재산을 빼앗고 장교들이 부패해가지고 걸피다면 사병들을 부탈을 하고 그래서 하다하다 못해서 4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런 잘못된 군정 생활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해서 악질 군교 장교지요. 장교를 부탈을 하고 엉뚱하게 농민들 재산을 칼취하고 여성들을 겁탈하고 하는 장교를 어느 날 몰래 붙잡아다가 부탈을 하고 그날로 군문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함께 군대에서 지내던 친구로부터 황해도 수안군에 종이를 만드는 제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편안하게 먹고 기술을 배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물어물어서 황해도 수안군에 있는 종이 만든 공장을 찾아갔어요. 워낙 힘이 좋고 그래서 거기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인이라는 사람이 제지소 주인이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그때 당시 마침 천도교 되기 전에 동학 있었죠. 최재우 선생이 경주에서 시작했던 동학. 원래 동학은 참 좋은 종교였고 좋은 의미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지소에 있던 주인은 동학을 포교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동학을 왜곡을 한 겁니다. 동학의 기본 정신은 인내천. 하늘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리고 적서차별 금지. 반상차별 금지. 이런 사회개혁 사상이 동학의 기본 정신인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동학을 믿어라. 믿지 않으면 월급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월급을 안 줬어요. 동학에 들어가면 월급을 주겠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자신이 생각할 때는 동학은 머리가 좋으니까 아무리 머슴사리를 하고 군대 하단 말단 생활을 했지만 그런 풍원은 있었죠. 그래서 동학이 그때만 해도 전국적으로 한참 새를 날릴 때인데 동학의 그 좋은 정신은 저리 두고 엉뚱한 교리만 요구를 하는 것을 거부를 하다가 폭력배들을 깡패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먼저 홍범도가 붕괴해서 제지소 주인을 두들겨 패고 다시 뛰쳐나왔죠. 그러니까 한 번은 군인 상사를 폭력을 휘둘러서 군대를 이탈을 하고 또 한 번은 제지공장 사주가 그런 못된 엉뚱한 짓을 하고 월급도 안 주고 해서 그리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폭력으로 자신을 제압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두들겨 패고 나와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어느 날 깊은 산중에 금강산 신계사를 찾아갑니다. 그때가 1890년 22살 때 청년 때죠. 홍범도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정의감이 강하고 의로운 일에는 반드시 나서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참 많았고 그러나 막상 제지소까지 그만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디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못됐죠. 그래서 찾아간 게 금강산 신계사였는데 이제 지담스님 밑에서 상좌라는 직책을 맡았는데 말이 좋아서 상좌지 실제로는 절간에 잡일을 하는 그 모섬 비서단 역할을 했죠. 그러나 워낙 영특에서 규동량으로 법문도 많이 배우고 스님의 그 설법도 들으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 무렵에 아마 이때가 홍범도 선생의 홍범도 장군의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홍범도 장군 평전을 쓰면서 지금은 북한 쪽에 금강산 신계사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런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무장 출신이면서도 민족 종교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신계사에서 1년 10을 보내고 있을 때 근처에 있는 사찰에 있는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단양 이씨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은 자기 부모가 세상에서 가정집에서 그대로 살면 20살을 넘기기 어렵다라는 지금은 그런 미신, 점쟁이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만 그때는 사주팔자 점쟁, 점치고 하는 것들이 유행을 했죠. 아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게 그런 점쟁이들이었습니다. 점을 치니까 자기 딸이 집에서 살다가는 20살을 넘기기 어렵다라는 점괴를 받고 절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이 됐는데 젊은 여성과 잘생긴 젊은 여성과 잘생긴 젊은 총각이 이웃에서 만나다 보니까 둘이 사랑하게 됐죠.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홍범도는 그래도 명색이 신계사의 상주하고 그 단양 이씨라는 젊은 처녀는 사찰에 여성인데 사찰에 그런 법규, 규정 이런 것을 위반하고 두 분이 연인관계가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섰고 그 젊은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점점 배가 불러가니까 더 이상 절간에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스님들 보기도 그렇고 인근 주변의 불교 신자들 늘 들락날락거리는데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처녀의 고향인 북청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살자. 그래서 북청으로 갔는데 원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 불의의 사고가 생깁니다. 어찌 보면 홍범도 장군은 참 불운한 분이었어요. 모처럼 안정을 찾고 예쁜 처자와 혼담을 하게 되고 아이까지 갖게 되고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길에 원산 근처에서 건달패들을 만났어요. 지금은 치안이 우리나라가 치안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깡패, 건달 이런 것들이 횡행하지가 않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이 마을마다, 고을마다 이런 건달패들, 깡패들이 많았을 때 이 깡패들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홍범도를 때려 눕히고 여성을 납치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 후에 홍범도가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연인이 사라지고 없어요. 찾을 길이 없지요. 그런데 그 여인을 납치해 갔던 건달 깡패들은 데려다가 가서 보니까 여인이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고 있으니까 그냥 석방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범도는 갈 곳이 없지요. 천지사방 둘러봐도 갈 곳이 없습니다. 철에는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군대도 갈 수도 없고 고향에서는 이미 아무도 없고 그래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무렵에 1894년 동학농민혁명 농민전쟁이라고도 하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서 전국에서 농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척외척양 외농과 서양 오랑캐들을 물리치자 그리고 민족자주 만민평등 이런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무렵에 일본군이 들어오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됐지요.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농민군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이에 반발해서 저항해서 전국 도초에서 우리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광군은 이미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해서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전국에서 농민들이 또 뜻 있는 선비들이 일어나서 의병전쟁을 일으키고 그랬을 때 홍범도는 어느 강원도 어느 산속에서 농사를 짓고 화전민 생활을 하다가 1895년 그러니까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던 그 이듬해지요. 9월 달에 은거 생활을 접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산의 대장부가 언제까지나 산속에서 이름도 성도 없이 화전이나 일구면서 살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가 27살. 자유롭게 농사 지어서 혼자서 먹고 살다 보니까 더 힘은 세지고 혼칠해지고 그래서 철원 방면으로 지나갈 때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단발령 고개라는 곳인데 제가 그쪽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 그 지역 주민들도 구체적으로 단발령 고개가 어딘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단발령 고개에서 쉬고 있을 때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 순간이 홍범도로서는 일생일대의 전기가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 생일을 지나다 보면 우연스럽게 또는 필연적으로 또는 운명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때 홍범도가 한 청년을 만나서 통성명을 하니까 김수영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도 나라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외놈들이 전국 도처에서 우리 국권을 짓밟고 있고 이러는데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다 해서 두 사람이 뜻을 모아가지고 응거하고 숨어 있을 때 마침 일본군 10명 정도가 때를 지어서 지나간 것을 봤어요. 바이투메가 숨어 있다가 몽둥이로 무장한 일본군 병사 10명을 처단을 하고 무라타 소총, 그때 당시 동학혁명 이런 때 우리 농민군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화승총이라는 비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은 총을 잘 쏘지도 맞추지도 못한 그런 재래식의 화승총이나 또는 죽창, 쇄시랑 이런 것을 갖고 저항한 데 비해서 일본은 무라타 소총 이런 현대식 병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홍범도하고 이 청년은 일본 병사들 10명을 습격해가지고 이 무라타 소총을 뺏었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관북지방의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속의 포수들을 만나서 국내 소식을 전하고 지금은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만 관북지역의 백두산 인근의 산림이라는 것은 그때만 해도 호랑이, 멧돼지, 너구리 이런 야생동물들이 우글거리고 그래서 산포수들이 집단적으로 짐승을 잡아먹고 살던 그런 시결입니다. 이때 홍범도는 군인 생활을 할 때 총을 잘 쐈다고 그랬죠. 백발백중. 일본 놈들한테 뺏은 무라타 소총으로 야생동물을 사냥을 해가지고 정의감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눕니다. 자신이 쏘아서 잡은 사슴이고 멧돼지고 호랑이지만 자기가 독차지하거나 욕심부리지 않고 전 구성원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그래서 당연히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래서 한 부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우리 독립운동사 또는 의병운동사에 보면 산포수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도 이 산포수부대를 조직을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산포수부대들이 일본군하고 많이 싸워서 승리를 하고 그랬죠. 이 무렵에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진 해지요.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일본에게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조선의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선 500년 역사가 송두리 채 외적에게 빼앗기는 그런 순간이 1905년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으로 한국 군대를 해산시켜버린 일제는 한국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심지어는 산포수들이 가지고 있는 사양용 화성총까지도 다 신고를 하고 못 쓰게 만들고 그것이 총포화약류 단속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가지고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강탈한 후에는 국내에서는 총 한 방 한 자루, 칼 한 자루 검도 남기지 않고 전부 뺏어갔죠. 그럴 때 홍범도는 포수들은 총포화약류 단속법을 거부를 하고 여전히 무장을 한 채 오히려 일본군하고 저항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제가 우리를 강탈할 때 우리 조수종 대신들, 왕실, 간부들 이런 사람들 다 매수해가지고 7.18로 만들어왔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유림들 유교 지도자들이죠. 972명에게도 은사금을 내리고 일본 편으로 다만 7.18로 만들어버린 그런 시절에 홍범도는 포수들을 조직을 해서 산포수 의병대를 만듭니다. 그 무렵에 또 일제는 자신들이 병력이 숫자가 있고 또 위험한 산골짜기, 깊은 산속 이런 데는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서 겁나니까 일진회라는 내국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이 자들을 정보도 탐지하고 또 매수도 하고 일본 병사를 끌어들여서 학살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일진회인데 이 산포수들을 등쳐먹은 자들 중에서는 일진회 회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 홍범도 부대는 일본 놈들 압제비인 일진회 간부들부터 처단해야 된다 해가지고 악질적인 일진회 사람들, 몇 사람들을 처단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